안녕하세요. 이번 2022 화요 카테일 챔피언십에 참가하게 된 빌라 레코드 바텐더 조현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급 소주 브랜드인 화요를 이용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서 굉장히 핫해진 주류문화 트렌드인 홈탠딩만큼이나 글로벌 주류문화의 트렌드가 된 발효 그리고 절도수 이 두가지의 키워드를 접목시켜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절도수의 과실향이 늘씬 나는 그러한 시원한 한 잔을 만들어 볼텐데요. 아 이제 저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얼른 가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따라오세요. 먼저 소개해드릴 친구는 오늘의 주인공인 화요입니다. 순수 100% 국내 쌀과 물을 사용한 증류식 소주인 화요는 두 번에 걸친 발효과정과 감압식 증류 그리고 숨쉬는 그릇이라고 불리는 온기의 9개월 이상의 숙성을 거쳐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섬세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화요는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자랑하며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고급 소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깊고 부드러운 향이 일품인 화요 41을 45ml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콤부차입니다. 에리막 콤부차를 한 팩 넣어주고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인 스코비에 장기간 발효시킨 탄산음료 콤부차는 소화와 장 그리고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계 탄산음료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친구입니다. 베리 플레이버가 가지고 있는 상큼함을 한층 강화해줄 유자주스 오미를 넣어주고요. 음료의 푸르티한 풍미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줄 생사과 4분의 1피스를 넣고 머들링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상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신선한 스피아 민트 반죽 스매쉬하고 넣어줄게요. 자 이제 쉐이킹 탑 재료를 잘 걸러서 하이블잔에 넣어주고 음료에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할 탄산수를 약 60ml 필업해주겠습니다. 마무리로 가니쉬는 하여 소주의 베이스가 되는 쌀을 이용해 만든 고소하고 달콤한 쌀과자에 동결건조된 라즈베리 파우더를 뿌려서 음료와 함께 곁들여 즐길 수 있도록 잔위에 올려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가는 요즘 버려지는 수많은 폐마스크들을 녹여서 만든 이 코스터 위에 잔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료가 모두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음료에 들어가는 메인 재료가 되는 화요와 콤부차 이 두가지 모두 재료 속의 유기물들이 호흡을 하면서 발효가 되는 친구들입니다. 화요 같은 경우에는 온기 수성을 거치면서 또 한 번 더 산소를 모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듯이 발효도 숨을 쉬는 단계를 거친 후에야 우리의 곁으로 오게 됩니다. 바쁘고 힘든 도시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 잠시나마 한숨 돌리면서 편하게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저희 칵테일 숨 준비해드리겠습니다.